한번 그 로아님하고 그 크로노스 있거든요? 거기 팀 상대로 내가 볼 때 한 40초인가 50초? 거의 1분 다 돼 갔을 때까지 시작을 안 하다가 지금 시작한 거야. 근데 이겼어. 그 기억이 갑자기 나네. 팀전이었는데 진짜 한 4,50초인가 듣기 시작했는데 이겼어. 심시티를 보면 알아라. 피아이디 아니네. 실력이네. 아 근데 오늘 밥을 안 먹었더니 좀 배고프네요. 형님들 아침메뉴 추천 좀 해주실 분들 없나요? 원래 이 시간에 방종하고 유튜브 2시간 정도 작업하고 밥 먹고 딱 딱딱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지금. 아 내가 오늘 자고 일어나자마자 방송 켜가지고. 센스도 뭐 중요하죠. 예. 아 죄송합니다. 우리 아우션이 빡쳤기 때문에 경찰에 열심히 가도록. 패더밥이라고요? 아 최악이전. 아 최악이전. 어 투적이네. 휠퍼 하달라 했는데. 야 일단 조금은 휠퍼 안 가고. 네 원질런. 어 먹었어요 그래도. 그냥 어택딱 찍은 것 같은데 먹었네. 자 여러분 일곱십쪽 견제. 오. 우리. 18석 53팬들이 사고 치나요? 프로브 3개 4개. 거의 이재동인데. 이런 생산되나요? 아. 지금 가스. 한 마리로 조절하고 있어요. 발탈로. 이재동급 링돌. 지금 가스 하나는 왜 계속 캐고 드론을 째고 있는데요 지금. 아. 내가 일곱씨를 털었기 때문에 유리하니까 링돌 하면서 드론을 채워넣자. 아마 생산 안되고 있는데. 이 원수성큰 받고. 발탈 준비하나? 어 드론 확 째 놓고. 가스를 한마리로 캐고 있네요. 수성큰까지. 어 3성크까지 성크 좀 많이 늦었는데 트위시도 좀 안좋고 아 틀렸어요 아 그래도 일곱신님 아홉신님 막아내놔요 질론 오른쪽거 때려야죠 피없는거 아 결국에는 털렸고요 정말 유치합니다 싸우는거 어 어 우리 한신님은 공업 방어 빌드 엔 호흡분 엔 icide א 암 기계 영위 사유에 정한 차관료가 따로 부담원입니다. 작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높은 기계 영위가 참치할 계획입니다. 지지 마일로 다시 부담원입니다. 경고기 동시에 갔을 때 기계 영위가 있습니다. 목표 달성되는 소리를 흘러가면 더 더도 됩니다. 제게끼야 욕하면 안 빼주죠 형님 욕하지 말고 빼주세요 부탁을 해야지 아 이거 우리 아홉시 형님은 그렇게 또 18승 54패로 1패 추가하십니다 오져버렸구요 전투 준비 완료 강력만 내리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고생하십시오 대행이죠 SCB 준비 완료 한번 붙어볼까요 송이 한명 두명 세명 네명 개한명까지 다만 명이네요 어? 어? 야 잠깐만 조항 잘하자 조항 잘하자 미래알이 부족합니다 아 이거 안팔리죠? 꼭꼭 박지 자 아 C 많이 틀렸다 경고 16도 연구소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. 경고 16도도 연구소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! 경고 16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경고 16도는 더욱한 신이 많습니다. 경고 16도는 운행할 수 있습니다. 전차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자, 감상해. 극장 준비 완료. 네. 장점 개시. 확 품질어버릴까요? 신중 먹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 죽어버리죠. 거품을 병원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. 우선은 위에서 거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장점이 모집되었다는 점이 관리합니다. 소품을 구입하시면 좋습니다. 우선은 위에서 식사와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 근데 럴커 맞게 좀 빡세다 아 일곱시간 아이 주왕이 미탈 컨트롤을 잘해 주왕이 미팅 아 포탈 컨트롤을 못하네 네 다 됐네 명령을 내리시지요 recall 들이 나의 승리가 되겠지? 비전이 없을 경우 본 적도가 더 잃어버렸는데 적을 잃어버리지 못한다는 걸 잃어버리지 못하지만 날씨가 불리지 못하네 어디고 왔어요? 자꾸 졸라 많아 도움말고. 전투 준비 완료! 다진! SCB 준비 완료! 알겠습니다! 전투 준비 완료!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. 한판 더 타볼까해, 송이! 즉시 가겠습니다. 한판 더 타볼까해, 송이! 엔호사 camino, 한반라! 전투 배라! 루터 루터인 것 patern라! 더 타볼까해, 송이! 성공! 4-5-5-1-10-25-1-20-33-25-1-10-33-4-2-100-33-2-100-33-45-1-2-200-33-35-1-100-33-4-4-4-3-12-6-100-33-4-5-1-100-33-38-4-4-9-10-33-4-4-4-4-5-1! 경고 2단계 3단계에 배달이 메시지 allein 전력을 dog 3단계에 써도록 도포함. 경고 2단계에 첨가 도 Sherman. 경고 1단계에 비해 배달이 안 돼. 공군 2단계에 배달한 것 같습니다. 경고 3단계에 배달이 없어서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발휘해 보았습니다. 적도록 도포함은 1880년대에 배달이 없었습니다. 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— 완벽한 폭력이었나Л 영향을 내리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